오케이 그래서 예빈이 보카 투 23 리포트 와우 11번 근데 테스트하고 매칭 오케이 오케이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난 뭐 할 수 있다 이런 걸 배운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난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어 I can, we can 어 부모님의 아니 그 I can, we can 그 문화가 한 8천 몇 인데요 저 그거 따라잡으려다가 겨우 2등이었어요 아이의 뜻은 나는 나의는 뭐지 나의는 뭐냐고 나의가 뭐냐고 나의 책 my죠 my 아이는 나는이고요 그 다음 캐는 할 수 있다 라는 뜻인데 뒤에 무슨 씨를 넣는다 바다 씨를 넣어서 합쳐서 합쳐서 뭐를 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위의 뜻은 우리는 우리가 라는 뜻이죠 나는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I can, we can 오케이 그래서 난 골프 칠 수 있어 I can play 좋아 좋아 스포츠는 덜을 안 써요 I can play golf 그렇죠 그래서 골프 치다 골프 치다 play golf play의 뜻이 하다 씨죠 I can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나는 뭐뭐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꼭 하다 씨를 넣어야 돼요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린 축구 할 수 있어 We can play golf 그렇죠 We can play 오케이 자 사커는 여기까지 소리가 사 크 얼 되죠 오 사커 축구하다 play soccer 그래서 우리는 We can play soccer 우리는 축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play soccer는 축구하다 라는 하다 씨니까 캔디에 뭐뭐뭐 하다가 와서 뭘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We can play soccer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드럭 연주할 수 있어 잘했어 악기는 더 를 써요 I can play the drums I can play the drums 오케이 그래서 play the drums의 뜻은 드럭을 치자 그렇지 드럭을 치자라는 하다 씨죠 I can 뒤에 뭐뭐뭐 하다가 오면 뭐뭐뭐 할 수 있다 I can play the drums I can play the drums 뭐라구요 Can you play the drums? Yes, I can play the drums No, I can't play the drums 오케이 우리는 첼로를 연주할 수 있어 We can play the cello We can play the cello 첼로는 좀 특이하게 취소리도 원래 CH가 잘 내줘 근데 첼로 할 때는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첼로 오케이 We can play the cello We can play the cello We can play the cello 그렇지 We can play the cello We can play the cello 계속해서 난 야구 할 수 있어 이번에 야구는 악기야 스포츠야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잘했어요 We can play the cello I can play baseball I can play baseball 그쵸 그러면 베이스볼 할 때 여기까지 소리가 다시 다 했습니다 아니죠 베이죠 A가 A여죠 베이 베이스 벌 클래스 카드 클래스 카드 풀면서 대기해도 돼 연습하면 돼 클래스 카드 클래스 카드 그래서 야구하다 그리고 클래스 카드 클래스 카드 난 야구 할 수 있다 우선 축구 has a school 셀 될 수 있는 네 축구 축구가 더 좋아 아 I can play baseball 계속해서 우리는 플루트를 연주할 수 플루트는 악기에요 스포츠에요 그러니까 We can play the flute 여기까지 소리가 Flute We can play the flute We can play the flute 나는 기타 연주할 수 있어 I can play the guitar 기타는 선생님은 스펠링이 잘 안 외워져서 기타라고 안 소리 낼 땐 기타인데 쓸때는 구이타라고 했어요 구이 기타 기타 구이 하지 마시구요 I can play the guitar 기타 마찬가지 압기니까 덜을 넣어서 나는 기타 연주할 수 있습니다 I can play the guitar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휘 잡고 보겠습니다 단어 오케이 그래서 기타 연주하다 클라이드 기타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Can 뒤에는 하다 시간을 오구요 그 다음 We We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 할 때 We can 그 다음에 골프 치다 play play golf play golf play the drums 그 다음에 첼로 연주하다 play the cello 오케이 그 다음에 야구하자 play baseball play baseball 플루트 연주하다 play the flute 플루트 오케이 다 잘했고 예빈아 선생님이 말하기 테스트할 때는 뭐 입에 물지 말라 했지 알겠습니까 유치원생도 아니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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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